얘네가 이겨주는거 아니야? 아 요런거 요런거 주워오면 딱 좋을텐데 아 이게 다 우리의 그런 신임장인데 한 명당 3원씩인데 어 진짜 이기겠는데? 허이짜 아 위로 올라간다 됐다 이건 됐다 얘네들 올 근접이잖아 그치 다 달라붙을거 아냐 이런거에 어 킹끼리들 네 랩이 이쁜만큼 부숴을때도 보람차겠네요 제 말이요 어제 어떻게 아무도 안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마지막에 숙교갔을때 진짜 다 죽기 직전이었는데 용케 버텨내고 동물 어떻게든 살리고 막 여기 지금 시체 꽉차있었고 그랬었는데 용케 용케 안터지고 진짜 용케 안터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거 음 부족민이라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부족민이 입구를 분명히 틀어막았잖아요 근데 입구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오는게 아니라 파악 커지면서 이 개미 때마냥 바퀴벌레 때마냥 파악 커지면서 안으로 막 꾸역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거야 분명히 입구를 틀어막았는데도 그래서 아이 뭐 이따구로 들어오냐고 이거 망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뒤에 공간이 없으면 그렇다는거에요 원래 이랬거든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두 줄이었거든요 이만큼 뒤에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퍼져나온다길래 공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퍼지지 않겠지 아 넉넉한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 우리 귀여운 소방로랑 연결을 시켜버렸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체 나오면 이거 열어주면은 더 좀 빠르게 쇼컷으로 갖다 버리기도 편하겠지 암튼 아주 모양새는 뭔가 미묘하게 이상해졌지만 아 뒤에 공간을 좀 줘봤다 라는 거구요 요리할래는 요리하러 올거에요 연구 안 눌러놓은거 같은데 진짜네 헐 아 종철거복 빨리 이게 연구가 안 눌려있었다고 요것만 되면 로커스트 암어라는 거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연구가 안되고 있네 연구는 항상 누군가는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명 이상은 네 어차피 한명밖에 못 달라붙지만요 하나뿐이라서 늘상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기로 만들어지고 있구요 요기가 요거가 시간이 진짜 은근히 금방 지나서 좀 빨리 만들어야됨 정말 은근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만드는게 워낙에 커야지 워낙에 크고 오래걸려야지 뭐 이런거 석상같은거 아 작업량 미쳤냐고 진짜 작업량이 이게 지금 몇이야 1600이야 오래 안걸려 이게 오래 안걸릴 수가 없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1600식이라고 고양이요? 고양이 원래는 이만한 스크롤에 다 머팔로였는데 머팔로가 싹 그렇게 되고 고양이가 왕창 생겼군요 아 물론 고양이들의 미래는 뭐 그렇게 될 것이지만 아무튼 반가운 친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 건축물도 지금 대기중이에요 아 고양이 저 이모티콘 어떡하냐 아 왜케 그 뭐라고 하지 상황에 걸맞냐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기념비가 남아있으니 네 황금이 너무 없다고 60원 있네 그러네 60원 뭐지 어 60원 있잖아 아 셔틀이 벌써 왔어요 아 맞다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셔틀 사이즈가 이만큼이야 아 사이즈가 이만큼이네 레드카펫 요렇게 깔고 쭉 오고 아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 레드카펫 쭉 깔아놨어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음 여기에 얘가 창륙하는 지점이니까 이게 레드카펫이 아니라 이 창륙 지점에는 바닥재를 무슨 바닥으로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 일단 완화는 눌러놓고 생각하자 우리 사교나 올립시다 아 너는 너는 아이고 넌 그냥 들어가라 야 아니 아 이런 친구는 일단 들어가 있어라 야 아 넌 들어가 응 너 누구야 아 이미 들어갔구나 6시간 남았다고 기다려 보십시오 너무 상태 안 좋다 싶으면 일단 진작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거 그냥 출발하나 미리 안 들여보내면 이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안되겠지 잘 모르겠지만 안될 것 같아 너도 들어갈래 이제 너는 너도 들어갈래 그거 내려놓고 들어가 너는 뭐하고 있니 아 너도 그거 내려놓고 들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음반만 하고 바로 들어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가세요 워드 오브 트러스트를 쓸 때입니다 그게 뭔데 아 아 그거 근데 4레벨짜리에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3레벨짜리가 끝입니다 어 4레벨짜리 아닌가 그래서 아직 안 배워놨을걸 있네 4레벨짜리 뭐였지 이상하다 4레벨짜리가 뭐였지 이거 한번 써볼까 그렇지 않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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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는데 아 4레벨짜리는 그거구나 정신 이상 풀어주는 거 맞다 아직 그 사놓고 못 배운 거 못 배운 거 얘거든요 너 맞지 보라색 어 이거 써볼까 어떻게 되나 얼마나 깎이는 거지 저항 포섭 확률 78 51 36입니다 78 51 36.6 어 20이나 깎이네 어 그렇구만 한방에 뭐 포섭된다 이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깎이네요 그렇군요 이왕이면 자몽이가 있음 좋겠는데 사교를 좀 올렸음 좋겠는데 간수를 딴 애들을 그냥 일단 빼놓고 자몽이만 하자 자몽이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음 좋겠다 아 맞아요 근데 얘가 심지어 뭐 그 전투까지 하는 애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일상적인 초능력 같은 거는 또 이런 거 위주로 주는 애가 우리 집에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왕이면 저걸로 정신과민으로 해가지고 뭐냐 이거 집 근처에 생긴거지 아 집 근처에 생긴거지 이거 뭔데 뭐가 있는데 그래서 아 거기야 아 이게 뭐가 있는건데 메카 클러스터 있다는 건가 그러네 메카 클러스터 있네 이거 저번에 보니까 점프팩으로 뭐 어떻게 되더라구요 이거 점프팩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걔만 터뜨리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거 있지 않을까 그니까 한번 가볼까 가서 상황을 보고 아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일단 다시 돌아오는거고 그게 크롱선 이 친구인데 얘만 지금 점프팩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성이니까 남케를 가야지 지금 여성만이래요 여성명 남케를 가야지 아 가봅시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될지 일단 각을 제고 안되겠다 싶으면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시킨 다음에 그 맵 구조를 보고 맵 구조 상태를 좀 보고 일단 집에 들어오게 시킨 다음에 다른걸 어떻게든 해보든지 하는 것이 밥을 밥이 좋은 식사 아 이거 뭐 다섯개짜리지만 일단 들고 가시구요 돌아오는 동안은 먹겠지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챙기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 뭐 생약 약품같은거 좀 챙겨가고 우리 이것 때문에 애들 의식가 껴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좋거든요 일할게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제대로 돌아다니질 못하네 잠깐만 들어갈 수 있나 배가 좀 고프신데 밥먹고 들어가면 안되니 아 제길 그냥 들어가시네 이러면 또 바닥에서 식사가 뜬단 말이야 어떻게 생겼나 볼까 메카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구요 아 거기에 계시네 이거 못들어가겠는데 딱 거기에 계시면 이거 어떻게 들어간다는거야 그.. 여기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간다면? 너 그.. 채굴이 0이시네? 아 대박 채굴이 0이네? 잠깐만 기다려봐 음.. 심지어 움직이네? 어.. 심지어 이게 지금 휴면 상태도 아니네? 이게.. 그래? 선수를 교체하자구요? 선수를 더 줘야될 것 같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아.. 메카가.. 메카를.. 메카가.. 짜자리들.. 그렇다쳐도 지금 센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아.. 그니까 박격포를 가지고.. 박격포를 그러면 여기다 놓고 가야될걸? 버팔로가 좀 상당히 많아야될건데 그니까 불안정한 발전기를 노려서 포탑을 싹 다 터뜨려 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거 지금 태어나나? 아.. 이것도 또 태어난다 그러네? 그 아마 그러면 이게 메카 클러스터니까 그냥 올거거든요? 그 쟤네가.. 쟤네가 올거거든요? 우리한테? 덤비로? 이거 아마 여기 좀.. 어그로 안 끌릴걸? 시야에 안보이니까 그 다음에 아.. 파편을 집어들고 아.. 실화인가? 아.. 실화인가 이게 아.. 근데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야여도 있어 야여가 있어 심지어 아니 야여가 있어 아..아닌데요? 맞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야여도 있는데? 기다려봐 아직 나 어그로 안 끌렸지 어..여기로 지금 최대한 파편을 파고 들어가보자 배는 고프니? 배고프니? 배도 고플걸? 아.. 심각한데? 두번 던져야 한번 캐질거에요 어? 세번이나 던져야돼 아 뭐야? 화강암 왜이렇게 튼튼해졌어? 900이라고! 아 이러면 다섯번 던져야 한번 터지는데 예반데.. 말이 안되는데 하필 또 그게 화강암이야 아니 미쳤네 하필 이게 또 화강암이네 언제 파고있지? 일단 밥을 먹여놓자 한입 한입 시키자 만 먹고 정신이 좀힘들다하면은 그러니까 야요 먹이고 그리고 웨이크업 먹이고 네 잠이야 뭐 웨이크업으로 떄우면 되는 것이구요 보온 이게 어찌 된거야? 화강암이 원래 900씩이나 됐었나 이게 그런데 어떻게 파지긴.. 파진다 이게 왜 되는거지 하다보니까 되긴 되네 저거 빨리 터치고 도망가야 돼 아니 계속 던져주세요 왜 그러세요 던지십쇼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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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래 아 가까이 괜히 갔나? 나한테 안오지 아 오는거 아니야 오는거 아니야 던져요 던져요 선생님 정신 안좋으시면 야유가 있습니다 야유가 근데 하나뿐이어가지고 약간 존버를 타는겁니다 사실 하나이상 먹이기에는 중독 걸릴까봐 됐다 건드리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오나? 올거 같으면 일단 점프팩으로 도망을가? 도망을간 다음에 오 안오는거 같은데? 안오는거 같은데? 됐다 됐다 안온다 근데 왜 한번 던지고 끝인지 모르겠다 안온다 대박 미리 먹자 일단 먹여 여유를 쭉 먹이겠습니다 이거 터치고 얼른 또 집으로 도망와야 되는데 집으로 오는동안 정신줄을 놓을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벼운 정신불안 얘인가요? 아니네요 뭐야 왜 집에있는 애가 기분이 낫어 지금 왜 집에있는 애가 기분이 나빠 두번만 더 던지면 돼 한번만 더 던지면 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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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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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어 그 저 그 이거 이거 상단으로 도망갈 수 있나? 상단 안되네 그니까 그냥 튀어야 되네 이거 터쳤으니까 내 쪽으로 오지 않을까? 안오면 이거 이거 주워가고 잠깐 좀 구경을 하고 올 것 같으면 이걸로 튀면 되지 안오는거 같은데?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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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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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팩 필요가 없네 점프팩이 필요도 없네 나가면 되겠대 이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맞다 무기도 바꿔야지 럼보 착용 그리고 이거 줍기 가자 아 파편 너무 잘 들고 갔다 이거 파편 안 들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를 땅을 채굴 0밖에 안 되는 애가 이거 한 땀 한 땅 다 파고 있었어야 되네 집으로 돌아오시고요 퀘스트 지역 남아있나 이게? 어 아니네 안 남아있네 그냥 깬 걸로 되네 에이 맥크클러스터 안 잡았는데도 그냥 깬 취급이 되는군요 할만하구만 점프백이 없어도 되는구만 입었거든 잘 됐다 어떻게든 했다 어 아이고 집주인 양반 퀘스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 깎이던 것도 해결이 됐고요 근데 그거 했다고 뭐 퀘스트 깼다고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없네요 얘가 좋아하나? 얘가 깨고 왔으니까? 그런 것도 없네 히히 퀘스트 무사히 클리어 했다고 막 그런 아니 영감이 아 이거 데리고 올 생각이 아닌데 이게 영감이 단순 노동이 안 되네 아 영감이 아무튼 간에 12명 13명 14명 우리 진짜 정신검인 데리고 오고 싶거든요 일상마법 쓰는 애로 만약에 걔가 나중에 진짜로 들어온다면 15명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나지 데리고 올까 그냥 데리고 오고 생각할까 얘도 꾀병쟁이네요 우리 집에 이미 꾀병쟁이 있지 않나 꾀병쟁이 뭐야 아 이게 단순 노동이 비활성 되는 거구나 아니 이게 뭐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이게 테린이가 어디 갔냐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아니 근데 너무 쓸만하네 얘가 너무 쓸만하네 너무 괜찮네 아 결격만 없었으면 더 괜찮았을 건데 보라색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친구지요? 여우샤마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에요 여우샤마 우리 집에 지금 얘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여캐밖에 없네 어 당장 뭐 이쁜 건 아니지만 한방에 좀 싹 땡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걸 만들면 되겠죠 일단 쭉 땡겨놓자 아 잔뜩 땡기고 가축들은 이쪽 말고 딴 데서 나가서 사시라고 그러고 좋았어 한방에 쫙 땡겨야지 어 고맙습니다 아 두 분이 진짜로 커플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한번 잘되라고 마법까지 써주고 그랬거든요 박신기랑 라비레니요 아싸 침대 아낀다 어디를 줄까 여기다 주자 여기 되게 좋은 집인데 여기가 지금 방주인이 없네 음 아 되게 좋은 집인데요 박신기랑 라비레니 박신기가 라비레니 밤이고 박신기가 밤이네요 어 그러면 지금 낮이 약간 부족하지 새로운 여우샤마 얘를 놔주러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침 또 숙면 패턴도 이미 둘이 한번 커플 좀 돼버려 하고 제가 진작 바꿔놓은 상태였고요 건설이요 그냥 야유 먹여가지고 계속 그거 가면 되잖아요 맞아 스킬 코스트가 신임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스킬 쓸 때 코스트가 신임장이 됐잖아요 여우샤마가 왜 절로 가있지? 여우가 방이 좀 구리긴 한데 여우가 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두 명이 오는 거니까 침대에 여기 두 개를 좀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의학용 침대를 지금 둘 곳이 없다 어떻게 뭐 병원 같은 거 두었으면 좋겠는데 병원을 병원을 둔다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까?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병원 둘까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도 지금 병원 침대를 둘 곳이 없어 여긴 너무 너무 따닥따닥 짜잘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싶은데 여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의 침대를 놨고 얘네가 이제 힘들다 하면 야유 먹이면 되고 신임장으로 자몽이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어딨냐 페트로니아랑 보테츠 이제 얘네들은요 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집안에 계시라고 이거였나? 응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 복도를 왜 줬냐 하면 그 감금댐 이런 거 떴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 좀 보라고 아 또 싸우네 얘가 자꾸 싸우네 다른 애들이랑 얘랑 얘랑 둘이 왜 이렇게 싸우는거지? 그럴 애가 아닌데? 사기 그럴 애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싸우네 뭐야 오 뭐야 예술님이 거기 왜 붙어있어 아 그치 해? 아 이번지이고요 아 보십쇼 뭔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방 같은 거라던가 뭐 이런 거라던가 네 뭐 이런저런 알록달록 앞에 막 개인 텃밭 같은 것도 주고 요게 다 자라면 알록달록 이쁘거든요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래가지고 알록달록 이쁘거든요 그리고 박격호 여기다가 지은 김에 어쩌다보니까 야외식당도 생기고 야외식당도 생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농사짓는 겸 이것저것도 해줘보고 막 음 이거는 하는중 아 여긴 아직 하는중 어떻게 막 하다보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가는대로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좀 알록달록 이쁘게 되고 있고요 여기 나무 있는 겸 나무 그냥 베어내지 않고 이렇게 의자를 같이 놨더니 느낌이 있는 것 같죠 가로등이랑 나무까지 약간의 그 느낌이 사는 것 같고요 막 아 아 됐다 저게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만드는 거겠지 아마 와 이거야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죠 아 뭐야 이게 다 뭐야 뭐야 음 음 우라늄 어 우라늄만 있으면 되겠는데 우라늄 그러네 우라늄만 있으면 되겠네 잠깐만 좀 막아놓을까요 우라늄이 하나에 10개 들어간다고 우리집에 있나 를 좀 볼까 우라늄 플라스틸은 여기 구석에 박힌걸 봤는데 이번 지구에서는 우라늄이 없었던 걸로 어 뭐야 이거 두개 이번 지구에서는 우라늄을 못봤던 것 같네요 특히 이게 맵에 대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찾기가 어려워요 대리석이랑 우라늄이랑 좀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좀 자세히 봐야되는데 근데 없는 것 같애 몇번 이미 몇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래도 못찾았다는 거는 없다는거야 아 이 땅에 지금 우라늄 없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없고 아 이 땅이야 우라늄 없는 땅이야 이거 사와야지 뭐 어 사면 되지 뭐 사와야지 사와야지 모르겠다 상산 안오냐 여기서 부품 깎은 다음에 원자재 왔다 아니 야 이거 이거 원하니까 진짜로 와주시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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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아니 근데 석재도 사야되는데 뭘 어떻게 사지 돈이 어딨지 우리 음 음 음 가죽 들 아이 가죽들을 파밍을 다시 할까 이런거 그 예쁜 색깔들 러그 깔겠다고 그냥 최대한 욕심부려가지고 갖고 있던건데 왜 그럼 구하기 어려운 곰 곰 뭐 맨날 잡는거 아니고 코뿔소는 되게 좀 쓸만하니까 일단 킵해놓고 파충류 그 다음에 개 새 욕같애 근데 얘네가 색깔이 이쁘 아유 욕심내 아이 색깔 이쁘 특히 쇠랑 개 파충류 얘네들은 색깔 얼마나 이쁜데 이게 티가 확 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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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런 머피들은요 바라마기 만들어가지고 파는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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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니까 네 갖고 있다가 유용하게 그렇게 비비면서 제작림에 그 레벨도 좀 올리는 겸사겸사 고렇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거 이거 팔고 팔거가 뭐 없지않나 조각상 그 와중에 3개밖에 못 가깠고요 음 700원 어 700원 있다 일단 이걸로 우라늄부터 사고 한 3개 10개 아니 20개 30개 우라늄 없는거 같은데 없는 없는데 없는거 아냐 없는거 아냐 없잖아 아 그러면 돌 사야지 돌 없는데 아니 돌도 없네 아니 이게 희귀품 아니 뭐라는거야 원자재 상인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필요한거 하나도 안판다고 그 그렇구나 아 이거는 뭐야 오 얘는 또 처음보는 마법인거 같은데 뭐죠 기다려보십시오 파인드 뭐 뭘 찾는거야 음 번역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신상태에 또 관련된거 같고 와 6단계네 이건 좀 어젯밤에 좋다는건데 이게 심령장애에서 불연속성을 찾아 펼치면 엄청난 양의 심령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벌써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시전자 근처에 안전원 밖에 있는 모든 지도의 생물은 아 이거 그거네 정신파동기 그니까 모든 모든 생명체 미치게 만드는거 모든 생명체 미치게 만드는거 이거 시전하는데 3시간이 걸리고 그 후 시전자는 3일동안 아 심령 혼수상태에 빠지며 교란하는 모든 신경 지진 메아리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만 쓰고 나면은 그 외교적으로 다른 세력들도 다 싫어한다 그랬고 아니 근데 이걸 왜 써요? 하하 이걸 왜 써요? 아니 그 왜 써 근데 진짜로? 음 지속시간도 상당히 기네 와우 시전시간 자체가 3시간이래 하하하 뭐 아 왜 쓰는거야 이거? 무슨 마법이야? 심지어 6레벨짜리여가지고 지금 쓰고싶다고 쓸 수 있는것도 아니야 폭탄주이 어디 우리 애들 저 아 어 아 잠깐만 지금 비오잖아? 잘됐구만 하필이면 무기 없는 애가 나가고 있네 나 그 저 여기 서 있으면 어차피 함정 밟을걸요? 함정 없지 않냐? 없는데 음 함정이 없네 저런것들 때문에 함정 몇개 만들어 놓는게 좋기는 한데 아 아 왜요? 아 잠깐만요 제스턴 걸렸다 제스턴 걸렸다 아 왜요? 왜요? 어 어 안죽었다 으응 안죽었다 아 됐다 아 요런 짤짤이들 때문에 함정이 있긴 있어야겠네 아 귀찮아라 그 방어 에서 요렇게 다섯개만 음 다섯개만 딱 만들어 놓읍시다 아 뭐 아니 비오잖아요 아 거기 소방거품 왜 터집니까 그게 아 비오고 있잖아요 소방거품 왜 터져 어이없어 설마 하나만 딱 떨어지고 맞는건가? 이 계약서를 아무리 잘 읽어도 말이야 아 이거 한 번인줄 알고 받았는데 막 8일 이렇게 계속 오고 막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이에요 할만하다 아 일단 이거 하고 그리고 쪼개고 말 자르고 지금 4일내로 받을 수 있으려나? 왜냐면 이게 지금 나무잖아요 다 건설 다 했는데 저거 받아가지고 다 불질러지면 바로 여기 떨어져가지고 싹 다 불질러진다면? 아 다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거부터 일단 해야되는게 맞지않을까 이것도 시간 얼마 안남았거든요 한칸 남았다 한칸 이것도 얼마가 남았지? 8일 남았네? 아 예 됐다 아 진짜 힘들었다 빨리 쪼개야겠다 이제 위신 중무장가보다 엄청난걸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그 이 친구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입고 있는게 내구가 좀 터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구 터졌다고 하더라도 강인함 달려있고 그런 애 주는게 낫겠지 싸움꾼 강인함 얘 주자 그 다음에 내구가 터지긴 했지만 멘탈이 좀 깎이긴 하지만 그래도 죽는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얘가 입고 바지가 또 없네 뭔가 있을거야 아마도 어 있어 어 있어 있어 바지 아무거나 입으시고 모자가 또 없네 모자 모자 계속 만드는데 모자 계속 없지? 할라 감사합니다 모자는 계속 만드는거 같은데요 이상하게 자꾸 무족하시네요 그리고 뭐 갓고들 들어오고 고급 부품도 있었군요 기념비 저거 됐구요 73마리에 식인마리라고 하는데 우선은 운반으로 해가지고 갓고들 좀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저 퀘스트를 받아보자 저것도 쪼개고 싸가지고 왜 안 망가지냐? 망가진거 아니야? 일부가 파괴되면 이거 기스만 나도 망가지는거 아니에요? 네 왜 안 망가지 아 됐다 됐다 오 됐다 말 식인농물 우리 그 73마리 어딨냐 응 알록달록하고 간 아 저는 기스만 나도 끝인줄 알았어요 근데 어차피 나무벽이라 이게 안탈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지키라고? 아까 이게 인루가 얼마나 지키라는거였지? 53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53일같은 소리하고 있네 일로 오시고 가축 한 두 마리 정도만 원빵으로 오셨으면 좋겠구요 구다우메 응 우리 친구들 뭐 다 와가지고 이렇게 된거 근접도 좀 겸사겸사 같이 올리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총 쏘는 애들도 일로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 얘는 총이 없다 우리집 지금 총 모자라다 생각해보니까 파편인가? EMP지 얘는 안와도 되고 네 일로 오십쇼 와 뭔 렉이야 이거 무슨 렉이야 아니 이게 무슨 렉이야 아니 오 알록달록 너무 이쁜데 알록달록 너무 이쁜덩 거의 잼콩 끊고 들어오십쇼 거기서 뭔 렉이야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모비 습격이 오더라도 이렇게까지 렉 안걸리던데 이거 얘네가 좀 렉이 좀 심하네 틱이 많이 어 왠지 모르겠지만 틱 많이 잡아먹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공간을 주니까 얘네가 막 뚫고 들어오고 이러지 않네 진짜 이 공간이 없으면 막 팍 뚫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공간 준거거든요 에에에 꾸미기 모드? 모드 때문이 아닐걸요? 아 이거 볼 수 있지 않나 이걸로? 뭐..때문이야? 근데 또 빨간색 나오는거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문제되는거 없다고 그랬는데 빨간색 나오는데요 이게 뭐야 무슨 폰이야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아무튼 뭐시기 저시기 폰이래 이게 어 뭐 땜에 빨간색이야 뭐야 모드 때문이 아니라 이거 바닐라 문제 아니야? 이렇게까지 애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정신이상 뜨면 바로 들여보내야겠는걸? 떴는걸? 그냥 들어가세요 누군가간에 정신불안 뜨면 그냥 들여보내자 야행성도 싫어한다 지금 야행성도 싫어하고 네 그냥 가만히 세워놓기만 해도 렉걸리는구나 이게 그건 또 몰랐네 아 그리고 감자 잠깐 봐봐 감자 천개 재배 이미 성공했잖아요 선생님 저 완료 누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감자야 감자코인 너무 달달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자코인 너무 달달해 역시 감자야 사람이 감자를 먹어야지 그럼 감자를 먹어야 이게 기분도 좋고 정신건강도 좋고 건강도 뭐라는거야 튼튼해지고 눈이 잘 보이고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아 이거 오버하면 안되는거였어? 아니 오버하면 안되는거였어 정확히 천개였다고 이미 받아버렸는걸? 아니 이 녀석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분 안좋다 그러네? 작업열망 기념비 완성됨 됐군 영감 이거는 이제 저거 쪼개가지고 받아야되고 방에 숨음 확긴 했고 네 역시 사람이 감자를 많이 먹어야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다 들어가 그냥 우리 원질 필요없겠다 원질까짓도 필요없겠네 이거 메뉴비용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이제 감자 체크해야지 감자 남은 감자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해야지 어디있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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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감자 우리 귀여운 감자친구 아니 진짜 따라 나와 빨리 용납이 안된다 진짜 아 용납이 안되는거 봐 빨리 따라 나와 어이없어 임무 3일 이제 이거를 해체를 해야겠지 해체를 싹 해야겠지 다시 만들지 마시구요 작업 구역 그 정책 뭐더라 응 사냥 뭐 다시 그거 할 필요없고 운반도 당장은 됐고 빼고 이제 건설 우선순위를 약간 높이면 또 높이지 말자 어차피 건설은 다 높아 어 그리고 다 나가는거 맞니 얘들아 나가는거 맞지 왜 아무도 안오지 이거 얼른 쪼개고 이거 받고 싶은데요 액화 전투기지 여기 떨어지면 우리 자원 다 날아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소중한 나무같은거 싹 다 터져버리는거 아닙니까 음 향균자재 이런것도 가놓긴 해야겠지 아니 아니 뭐 저렇게 짜잘한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돈명관 가자 돈명관 가가지고 우리 신임장을 노리자 이제 어 신임장 노려야겠다 맵에 있는 모든 돌 다 긁어왔잖아 이거 바닥재만 뜯어도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이 들어갔지 뭐야 안나오는데 얘는 뜯으면 안나와? 자갈바닥은 뜯어도 안나오는거에요? 아 잠깐만요 아 자갈바닥 믿고 있었는데 아니 자갈바닥은 뜯어도 아무것도 안주는거였어 어 왔다 한명 지금 팔에 있는데 어 팔친구 있었는데 아 재활용하자구요 아 뜯어 뜯어 어 지금 얘가 자갈바닥을 달라고 그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냥 뜯어 해제해 음 아 자갈바닥 달라고 그럴수도 있지 아 근데 판석일수도 있어요 어 판석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콘크리트 포장타일 아니면 이런거 철제타일 뭐 어 그냥 타일 아 이런것도 있거든요 아 왜 볼때마다 오랜만인거 같지 아무튼 확인하고 아 일단 알았어 기다려봐 얘들아 가지마바 뜯지마바 이거 확인좀 해볼게 설치를 이걸 하나로 더해야되네 일관데 진짜 아싸 한명 보냈다 아싸 3점 3점 받았다 3점 바닥 아 이것도 뭔바닥이야 이거 에잉? 이건 또 무슨 바닥이야? 너 처음보는 바닥 달라고 하네 이거는 뭐 링케아에 추가된 바닥인가? 뭔바닥이지? 아예 없는데 여기에 아 여기 추가된 바닥인가요? 아 맞는거 같은데요 얼마나 들어가는거야 아 여기에는 또 석재 다섯개씩 들어가 흠 아 충격적 여기에는 석재가 또 다섯개씩 들어간다고 이거 네개씩 들어가는것도 힘들어 죽는줄 알았는데 아 이 미친것인가 아 이거 일단 취소를 누르고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에 해 지금 하지마 회복혈청 받자 와 이거 회복혈청이 있긴 있네 1.1 아 1.2 1.1이구나 1.1 대구부터 회복혈청 부활혈청 베노메트릭 발전기 정신파동 뭐 그런거 전부 다 사라진줄 알았는데 이번 지구에 요것도 하나 구했거든요 베노메트릭 발전기 어 이쁘다 어 바닥지 이거 깔아졌네 러브 언제 깔아졌지 어 이쁘다 이쁘다 맘에 든다 좋네 아름답구만 자 받아볼까요 회복혈청 어디에 떨어지는거죠 바로 떨어진다는거 아닌가 그쵸 바로 떨어지고 있죠 어디 아 저기네요 저 구석이네요 감자미션이요 제가 귀찮다고요 무슨말이야 난 또 참 나 무슨말씀 하시나 했네 아 진짜 뭐 많이왔다 이 와중에 불안정한 발전기 같은거 하나도 안나와주네 아 잠깐만 포탑이 이따구로 나오면 또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와우 이것도 이따구로 나오면 접근하기가 아주 고통스럽다는건데 참 네 자아 이거가 그 전기 끊는거거든요 그쵸 그니까 이거를 얼른 터뜨리긴 해야된단 말이야 냉장고 다 썩고 싶지 않으면요 카운트다운 그니까 경보장치가 있고 그거 말고 실드는 중요한거는 쉴드가 어디에 붙어있냐인데 없나 쉴드가 쉴드가 아예 안떨어졌나 어 쉴드가 없나 없는거 같은데 없는건가 없으면 뭐 대충 써면 되는거 아닙니까 밖에 없고 써가지고 우리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야 근데 조립대 진짜 많다 이거 몇마리나 올지 일단 가세요 아니 가세요가 아니라 오시는거네 빨리 가세요 가세요 빨리 아 가세요 이거 괜히 깨우고 여기서 죽고 이거 시체 치우고 엄청 귀찮아진단 말입니다 막 이런곳에 낑겨가지고 싸우면서 우리집 문 열어놓는다니까 이거 나이 이 몹쓸 놈들 얼른 가세요 빨리 치워버리고 이게 얼마나 남았지 경보장치 카운트다운이 없나 카운트다운 야 이거 증원기가 무진장맞네 이제 보니까 증원군 무진장맞네 아니 왜케 많은거야 경보장치밖에 없구나 네 카운트다운 그런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전기 끊는것만 아니면 사실 그냥 존버해도 된다는건데 전기를 하필이면 끊어버려가지고 그러면요 저기다가 요거를 표벼벽 날려가지고 어느게 그거더라 전자기탄 얘가 전자기탄인가 이거 다섯개만 날리면 될 것 같네요 대충 넉넉하게 다섯개 그냥 날리고 오라고 하고 무진장많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잡아내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폭파시키면 될 것 같네요 아 드디어 일한다 아 교코 여기서 이쪽으로 떼다 붙여가지고 이사왔는데 이사오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일하게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미션인줄 누군지 몰라요 네 그거를 확인을 하든 취소를 하든 오 너네들 설마 야 선빵 날리자 빨리 잠깐만 날려 아 날려 그 근처 아무데나 한군데만 날리면 돼 이거 빨리 깨우면 돼 아 그 여기 여기 한가운데 날리면 어딘가에 얻어맞겠지 어딘가든 맞겠지 날려 빨리 빠빠바바바바바밤 심지어 잠깐 준비한다고 거 몇마리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 잠깐만 안 날려도 되겠 안 날려도 되겠는데 알아서 가주시는데요 카운트다운 병보기를 밟았는데요 얘네들 뭐 잘 싸우지는 못해요 몇마리나 나오나좀 보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축 다 대각선 가있는거 맞지 와 우르르르 떨어지는거 봐 야 끝도 없이 떨어지는거 보십쇼 근데 센틴은 정작 센틴은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그러네 정작 센티나 한 마리밖에 없네 별로 어렵진 않네 쉽네 공병이었나 이거? 아 뭐야 가세요 뭐야 이거 공병도 아니었네 왜 이렇게 허접한 애들이지? 어 진짜 왜 이렇게 허접한 애들이야? 아 뭐야 양방향이었어 아 거짓말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 양방향이었네 이게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선생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약간 그런 오 대박 오 운다 잠깐만요 좀 아래쪽 온다는 건가? 우리가 아예 안 서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가 있긴 가 있어야겠지 몇 명 안 오니까 몇 명만 가면 돼 우리도 다 갈 필요 없고요 대충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대충 아 요새 누가 서 있길래 안 서 있는 거야 됐어 요만큼만 서 있으면 충분하겠지 예의상 서 있어야겠지 이건 내 노예예요 어 근데 우리가 주우러 갈 수 있어야 노예지 이걸 주우러 갈 수 있을까? 와 근데 아군으로 오면 진짜 애들 많이 와 많이 오고 장비도 완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어디야 라이뉴웨이 외지인들이네 어 잘 싸우는데 와 이런 것도 까시는데요? 미쳤다 오 이거 은근히 포탑 몇 개 부숴서 벌써 어 이거 은근히 얘네가 이겨주는 거 아니야? 얘네가 이겨주는 거 아니야? 아 요런 거 요런 거 주우면 딱 좋을 텐데 아 이게 다 우리의 그런 신임장인데 한 명당 3원씩인데 어 진짜 이기겠는데? 오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연막도 쓰고 막 아 이런 거 벗긴다면 아 이대로 벗긴다면 두목이시네 벗긴다면 이게 이게 타이난이 원하는 야전이다 그죠? 어 도망간다 에이 그래도 되게 많이 해줬다 저쪽으로 오고 있나요? 아 얘네가 온다는 게 아니었네요 얘네들이 온다는 거였네요 아니 가신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뽀개주셨다 위에 있는 거 여기는 다 박살났네 호우 좋았어 0.11 후 센티비드 아 뭐야 또 나온다고 센티가 여기서 두 마리가 더 나온다고 우리 집으로 안 오는 거 같은데? 아 우리 집 안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저기서 설마 니가 와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냥 잡을 때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좀 써볼게요 어어 어차피 다 태어난 거 잡을 때 잡자 냉장고도 난리가 났고 아 이러면 안 오지 않을까? 어딘가 건축물이 맞아야 될걸요? 건축물 얘네가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그 한 명은 그냥 여기서 쏘고 있겠습니다 EMP가 쏘고 있자 EMP 친구가 우리 여기 지금 예의사항 나가 있는 친구들이 얘네들 잡아줄 거고 한 명만 좀 날리고 있어 봐봐 맨매 오 한 명 오 우리 3점 3점 하나 3점 하나 3점 3점 빨리 3점 냉큼 3점 냉큼 아 3점 3점 3점밖에 못 구했나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점 구했습니다 지금 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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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가 이제 벗격포 좀 날리고 어 지금 하나 날아간 거 같은데 오 됐다 올걸 이러면? 아 공격함에다가 떴죠? 아 이러면 우리 집으로 올 겁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조립이 된 것 같고 센티가 3마리로 늘어난 것 같고요 안 오냐? 올 텐데 올 텐데 안 와? 오 야 되게 잘 맞춘다 근데 엄청 잘 맞춘다 못 가봐 뒤에 누가 누웠다고요? 아 뭐야 이거 아 시체들 치워야 돼 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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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거구역이 이게 어디까지냐면 주거구역은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저긴 아니야 확실히 저긴 아닌 아 시체 치워야 되네 이러면 생각해보니까 엄청 귀찮네 커피요 저도요 누가 이렇게 잘 맞춰 아 여기다 지금 두 방이나 맞췄어? 오 엄청 잘 맞추네 그냥 바뀌었고 좀 쏘자 요기 그 언저리 금방 해가지고 뭐 하나 부시면은 대충 오겠지? 지금 전기가 뭐 다 나갔거든요 전기 다 터졌으니까 애들 와가지고 지금 정신 상태 좀 괜찮은 애들 아 근처에 있네 심지어 아 뭐야 아니 아 왜요 왜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거 띄우지 마세요 메르세인 아 라비렌 제작 중 제작님 깨우긴 좀 그렇고 야인성 깨우긴 그렇고 얘도 이미 와있고 한 명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오래가 없네 이게 아 그 맞다 사격 금지 걸어놨을 거야 금지를 다시 풀어줘야지 됐나? 됐지? 어 제대로 날라가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아 그럼 이거 EMP로 아 EMP로 안다 이거 부시면 되지 얘네가 이렇게 좀 큰 뭐라고 하지? 메인 건물? 아 메인 건물 터지면 와요 아니면 모든 거 다 부셔야 돼 그래도 안 온다? 모든 거 다 부셔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이거 부셔지면 얘네들 안 잡아도 되거든요 뭐 이거 이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부셔지면 우리가 급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만 터져준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700이니까 4발 더 맞아야 되네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 어이없어 아 아 이게 그 우리 전기 끊는 거예요 흑정폭발 지금 전기 다 끊어먹었어요 냉장고 다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박격포탄도 모자랄걸? 근데 만들 수 없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박격포탄 다 쓰면은 다시 리퓨을 못하네 전자기탄 고폭탄 고폭탄이지 한 20개 정도로 해놓고 요 놈을 쪼개야 돼 요 놈을 아니면 지금 지원을 더 부르는가 근데 지원 불러도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아까 아군 아군으로 오는 게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 세대만 더 아 세대만 더 아 세대만 더 아 세대만 더 아 전선 상관없어요 이거 자체가 전기를 다 끊어요 이 건물 자체가 이 기지의 기지 내 전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흑정폭발 뜨는 거예요 아 맞네 그것도 통신기 써야 되네 어이없네 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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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지 않냐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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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아 아 왜 이게 그니까 이게 아니 왜 그 내가 썼어? 어 얘 거 안 쓴 거 같은데 아 얘 건 안 쓰지 않았어요? 자모이 거만 쓴 거 같은데 이게 왜 얘 것도 안 써지지? 내가 나무 거를 썼어? 언제 썼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모이 거를 언제 썼지 안 그러면 오 됐다 됐다 아 이러면 일단 전기는 돌아와 아 그만 써줄래 고폭탄 없단다 이러면 전기는 돌아옵니다 얘네는 어슬렁거리는 건 똑같지만 지금 센티 조립 얘만 좀 쫄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기가 돌아왔으니까 지원군도 부를 수 있고 고폭탄도 다시 비빌 수 있고 식인 코끼리 얘 누군데? 싸다코 볼 수가 없네 얘는 필요 없는데 코끼리는 좋다 코끼리가 이리로 안 가줄까 이거? 코끼리가 알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올 건데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리죠? 7시간? 얘네가 가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 있으면 이상한데 문 열어놓고 어그로 이상한데 튀어요 일단 최대한 존버를 해보고 그냥 최대한 나중에 받자 계속 기다렸다가 아 빨리 가세요 가세요 수락 그러면 얘가 바로 오겠지? 어디 아 왜 안 오죠? 와봐 설마 위에서 오나? 아 그럼 저 정창민 시체 방치 뜨는데요 아 위에서 오면 아 어 어 그 잠깐만요 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한 칸 차이로 안 얻어맞네 우와 한 칸 차이로 격통 미친 어 피해갈망 괜찮은데? 아 근데 간순노동이 안 되는 피해갈망은 조금 운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 사람 너무 많거든요 얘는 그냥 보내줍시다 얘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살놈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라고 하지? 아 여기다가 집어넣고 팔면 되잖아 얘도 지금 그거 3점이잖아 3점이잖아 그 잠깐만 기다려봐 구역 어 그러면 얘네가 일로 오겠지? 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싸 아 위로 올라간다 됐다 이건 됐다 얘네들 올근접이잖아 그치 다 달라붙을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어 킹끼리들 아니 근데 킹끼리들 몸집이 커가지고 엄청 얻어맞네요 마침 비가 오죠 불이 붙어도 비가 와가지고 금방 꺼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킹끼리들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야 잠깐만 뭐라도 해주긴 해주나? 이러다가 얘네가 갑자기 막 새가지고 우리집으로 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어야겠다 얘들이 셀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잘 받았다 아 너무나 잘 받았고만 오우야 좋았어 아 근데 피해갈망이 운관이 안 된다고 얘는 안 되겠다 진짜 피해갈망이 보통은 이제 뭐 시체처리반 그런 걸로 쓰는데 단순 노동이 안 되신다는 건 지금 사람만 지나치게 많아지고요 어 우리집에서는 영 쓸모없는 친구죠 그렇습니다 피해갈망을 좋아하는 하는데 초반에 왔다고 한다면 아우 좋네요 하고 데리고 왔겠지만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코끼리가 이기겠는데 와 코끼리가 이게 미쳤다 코끼리가 이겼다 코끼리가 이겼다 이 다음에 포탑도 때려주나? 포탑은 안 때려주나? 아 포탑도 때리네 이제 집으로 온다 아 이것도 때려주지 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얘만 마무리 해주시지 와 이거를 이기네 어 이거를 이거 이긴다고? 대박 다 모여 얘들아 다 모여? 이거 공격 안 하는 애들도 다 모여야 돼 그래야 얘네가 킬전 쪽으로 옵니다 이거 이상한데 어플렁거리거든요 킬전으로 못 오고 그니까 최대한 유도를 하려면 다 모여야 돼 얘네가 다 모여 다 모여 왜? 너 뭐야 오자마자 기분이 왜 안 좋으신 거야 이제 뭐 격통같은 거 걸려있긴 하더라 맞아 다 모이고 여기 여기 쟤네가 저기 왼쪽에서 들어오는 길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길 아예 못 찾는 거 아닌가? 이리로 오고 네 어 뭐 나머지는 그냥 여기 대충 대충 계시고 대충 뒤에 계시고 아 저봐 들어오는 길을 못 찾는다니까 이게 들어오는 길을 못 찾아 멍청한 녀석들이야 저거 아 멍청한 녀석들 아 멍청한 녀석들 어휴 일단 집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고 해놓자 이상한데 훌렁거리다가 문 열 가능성이 있음 문 열면 안 됩니다 이거 두시 한마리씩 한마리씩 오기는 온다 에 다 그럼 들어가 있을래 집에 들어가 있을래 얘들아 에 뭐뭐뭐뭐뭐뭐뭐뭐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얘 세워놓고 잡다가 이제 얘가 좀 힘들다 하면 다른 금딜 오라고 해가지고 다른 금딜로 그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침대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도로 들어가는 아 이러면 나중에 침대를 또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 연락이 잦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완전 제대로 움직이라고 해놓으면 얘네가 이런거 뚫고 들어옵니다 문을 그냥 부셔요 문을 그냥 부셔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가 근데 단순노동이 안되는데 고대칸이 돼요? 그니까 들고 올 수가 있나? 단순노동이 안되는데? 되나? 상단이니까 괜찮나? 음 음 아 상단으로는 죽을 수 있던가 근데? 아 한놈씩 한놈씩 오는구만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은 그냥 풀썩풀썩 쓰러지네요 아 포탑에게 엄청 많이 맞았잖아 이거 그냥 존버하기만 해도 어차피 다 죽을 놈들이었네? 어 이거 다 죽을 놈들이었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녀석들이었네 이거 굳이 우리가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좋았어 봐봐 봐봐 두 마리? 이거 거의 마지막 같은데 끝 저 위에 다 쓰러진 거 아니야? 다 쓰러진 거 같은데요 됐다 다 잡았다 우선은 이걸 다 선행을 걸어놓고 그리고 작업이 아니라 그 어 이거를 기지 아니었지? 이걸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십시오 저기 있는 포탑 하나마저 쪼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아 이거 언제 치우냐? 아 좀 더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좀 더 좀 치웁시다 얘 그 점프팩 하나 들고 고대깡 하고 다니자고요? 어 그럴까? 밖에 나가볼까?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어 얘 죽어도 상관없는 애인데 괜찮은데? 얘가 레벨이 하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뭐가 바뀌는 거지? 지금 얘가 기사 이 직업인데 남작이 되면 아 이제 대왕좌 아 잠깐만 아 이거 올라가면 지금 대왕좌 이게 없는데 황인상코 모든 고급 바닥재 벌써? 맞아? 이거야? 맞아? 집정관? 아닌 것 같은데? 집정관? 어? 어어어어 어 그 그 집정... 아 아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거 하나 더 받아도 된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파도? 그 이쪽으로 쭉 올 겁니다 이렇게 슥 들어가겠죠? 받아놔 음 오세요 오세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벌써부터 이상한 거 누구 하는 줄 알았네 자 이제 다음 마법은 무엇이 배워질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무슨 마법이죠 연설이 생겼고요 연막구름? 아 진짜 제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그 연막벨트가 있는데 이제 연막벨트라는 그 조언극 생겼는데 지금 정말 필요 없는 우리 자꾸 마법이 전부 다 이렇게 수잘데기 없는 것만 나오지 아 잠깐만 어 어 이게 된다고 이제 이게 몇 발 쏘는 거지 이거 한 발 톡 하고 마는 거지만 이거는 코가가가 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무조건 이거다 됐다 아 우리 자몽이가 엄청난 친구가 되었다 이제 대박 아 그래요 네 다섯 발 정도를 쏜다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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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바닥지 깔아야 되네 아 진짜 아 바닥지 어떻게 깔지 아파 이렇게 느려 너 왜 이렇게 느리냐 그 아니 그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아 고통이 주는 건 맞다 그랬었지 이거 팔 때문에 응 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를 또 하겠지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애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주워가겠지 불질러 죽였다구요 아 뭐야 미친 진짜 아 포기해 안 돼 이거 포기해 못해 아 못해 포기해 아 포기 빨리 해 그냥 7일 동안 저 돌을 어떻게 구해 아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죠 비키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포기해 아 야 빠른 포기해 어이없다 열 받는다 아 안 되겠다 포장 음 아 운반도 안 돼? 맞다 안 되는구나 아 지금 우리 집 딱히 할 게 없구나 나갔다 올까 얘가 요 음식 조금이랑 화학연료만 좀 들고 밖에 나가서 어디 고대를 한번 좀 주섬주섬 그거 해볼까요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가자 저기 평지 허허벌판 쪽에다가 누구냐면 이름도 없는 친구고요 얘가 혼자 나갈 거고 화학연료가 75개 다섯 번 하는데 75개 들어가지 그니까 일단 75개 챙기고 밥을 좋은 거 식약 좀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야요를 챙기자 야요 기분이 좀 구릴 수 있잖아 야요를 하나 챙기겠습니다 가자 가십시다 갔다 오세요 짬포팩 하나 믿고 가겠습니다 장비도 상당히 구리거든요 대충 아무거나 끼고 있는 상태고요 밥도 좀 챙겼고 가자 이 정도면 넉넉하지 뭐 싹 들고 어딨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지? 어? 근데 고대가 되게 이거는 똑바르게 생겼네? 네 옛날 고대 보는 거 같네 혼자 가가지고 뭐 강철 이런 것도 키우면 좋긴 한데 아마 얘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채굴이 아 그래도 채굴 좀 할 줄 아네 혹시 모르니 자가치료를 미리 켜놔야겠다 얘가 멘탈이 그러고 보니 되게 안 좋은 애였다 어떡하겠어 그래도 얘 밖에 없지 올해가 얘 밖에 없지 빨리 와줄래? 야유 들고 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응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해제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와 진짜 건설 나준 거 봐 으으 건설 나준 거 봐 해체를 못해 얘네가 지금 나 공격하러 온다 맞지 멀리 있는 건축물이 어딨지? 건축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잠깐만 아니 이런 땅뚱어리가 어딨어 이게 아 이런 똥땅이 어딨어 이거 건축물이 없다고? 바로 위에 있는데 바로 위에 이런 똥땅이 어딨어요 이거 일단 가 비켜봐봐 비켜봐봐봐봐봐봐봐 비켜가지고 요 위쪽을 새로 깔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건설이 낮아가지고요 일단 한번 해봐요 그래도 또 일로 오시네 벽 좀 쪼개줄래 같이? 아 그래 벽 좀 쪼개줄래? 알아서 쪼개주시네 고맙습니다 아우 트트트트트 아 절로간다 절로간다 아 이거 거의 다 터져가고 있는거 아니야? 아싸 아 coses 절로간다 절로간다 아 빨리 아 이거 공격하는게 더 빠르겠네 다시 온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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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속도 진짜 이거 리얼 실화인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점프해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안 맞았지? 쑥 도망가고 저 아래 안 뚫렸잖아 지금 저 아래 안 뚫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벌마 진짜야? 실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빨리 터쳐야 될 것 같던데 이걸 터쳐야 우리도 도망갈 수 있는데요 실화인가 진짜 진짜 진짠가 이게 게임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닌가 어 잠깐만 미안해 지금 딱 날 지금 총으로 노리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간다면 안 맞겠지 안 맞았지 싸이도 아니지 둘 다 랜서잖아 아니 왜 따라와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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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아래 거 빨리 부셔야겠다 아래 거 부셔야지 어? 나 총 날아온 거 봤어 또 한 대 쏘고 튀어 하하하 미친 건설 속도 실화냐고 이게 아 집에 가자 아 이거 동명관 한번 까보려고 뻘짓하고 있는 건데 아 집에 갑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냥 튀지 안 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포키원 챔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상단에 밖으로 어디로 나가실지 모르겠네 너 상단 어디로 나가시니? 어 됐다 아 저기로 나가신다고? 저 아래라고? 와 여기 진짜 이런 이런 그지같은 똥땅 같으니 가자 아 집에 와 그냥 아 집에 와 일단 와봐 그리고 리필이나 하자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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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동명관 한번 까보려고 그랬더니만 집에 왜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집에 온다고? 집에 왜 오시죠? 옆 타일 가세요 옆 타일 옆 타일 가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옆 타일 가세요 네 허기도 채우시고 수면도 좀 채우시고 밖에서 약간 기다렸다가 수면 좀 채우면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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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쓸데없는 짓이야 이거 아 동물 또 굶주림 떴네 이거 잠깐 초식 내보내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완전히 풀이 다 다 터진 거 아니라서 잠깐 나가가지고 풀 뜯기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들어가 수면 좀 채우고 건설 속도 실환가 진짜 이거 건설 네 양옆에다가 해놔야겠는데 총질을 해가지고 양옆에다가 한 한 대만 더 때리면 쪼개지게끔 그 정도로 양념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라입니다 음 점프팩 지금 두 번 남았나? 두 번 한다고 리필하는 거 되게 아까운데 한 번 남았네 아 리필해야지 어쩔 수 없다 해? 버리기 아니고요 다시 그 상단을 꾸려놓고 상단 구성해놓고 집으로 오게끔 체크해놓고 얘를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일단 어디로 나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가는가 어디로 나가니? 저기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오케이 마침 고대가 또 여기 있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고대거든요 어 근데 이거 해체 속도가 너무 좀 그건데 말이 안 되는데 어디 점거할 만한 그런 아 저기 있다 약간 멀긴 하지만 근데 저기에 어그로가 튈까? 뭐가 없는데? 기둥? 그래봐야 기둥 정도? 일단 점거를 미리 해놓을까요? 있는 것들 기둥을 때릴까? 그 석관 정도는 확실히 때리는데 기둥은 잘 모르겠네 아 여기도 뭐 있긴 있다 됐다 됐어 그래도 아까보단 낫다 아까 거기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 이게 우선은 총으로 쏴아되는 거 아니냐 여기 쏴놓고 아이 이제 수류탄 파편 수류탄 들고 가는 게 나았겠다 이거 아 어이없어 때려놓고 한 대만 톡 치면 부서지기 직접까지만 때려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 아니 반대쪽을 까는 거야 그만 그만 이제 반대쪽 까는 거야 반대쪽 여기 모서리를 깝시다 해제 쏘다닥 하 싫어한가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니 이거 되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그냥 밤에 밤까지만 기다리면 자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터쳐 아니 잠깐 거기 아니고 저쪽 그 한 이쪽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해제하고 그리고 줍고 점프하고 바로 상단 꾸려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래 맞아 아 물건 깔고 자는 것만 아니면 밤 되면 어차피 자니까 되게 쉬워요 곤충은 진짜 쉽습니다 뭐야 이거? 연구 열정? 필요 없네 윤희적인 대사작용? 아무튼 필요 없네 유에커도 터쳐야지 동면관이요? 그게 더 위험할걸요? 얘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면 자요 물론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별론 것 같아 어 나온다 나온다 가면 안 쫓아오 어 안 쫓아오 돌아간다 나갔다 쟤 나갔다 돌아갈 때 어그룩 안 튀거든? 어 이거 튈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나한테 점프팩이 있다 그 말이야 사격 사격하지 마시고요 지금 튀었어 날 봤어 어 날 봤다 아 이거 근데 연구가 필요해? 아닌 것 같아 그치 연구 안 필요해 도망가 어차피 갈 거 동면관이나 한번 써볼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닌데 될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됐다 됐다 쟤 지금 등 돌렸잖아요 됐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동면관이나 쳐봐 이거 쳐 어 도망가 안가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뭐 그 더이상 챙길 수도 없다 애초에 어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집으로 가요 이제 포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 좋으면 그냥 저렇게 적대 아니고 싹 다 누워있는 애들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벗기면 금이랑 콜라스티릭 고급 부품? 그냥 부품인가? 그런 거 주잖아 그래서 할만한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다 살아있는 녀석들이었네요 예수고 아니요 안정 Ар 왜 이렇게 ministration 벗기면 잊지 다 퐁 별도 아니요 안정